자 후반은 벨리쿠스 입니다 벨리쿠스 음 아 좋다 아직 와 여긴 좀 일주일 이상 넣네 관리는 잘 되있네 자 후반전 잘 쳐봅시다 2번 놀 벨리 2번 놀 바쁩니다 내리마 아 딱 관리 잘 돼있네 으 으 엇 멀리했다 아 굿샷 와 와 와 사바 나셨다 어 나패다 너무 떴다 응 돌 먹고 나왔지 굿샷 어 넘어갔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요번에도 조금 뒤에 맞았어요 정확하게 일단 맞는걸 찾아야 돼 아 처음에 쳐보고 이게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 빨리 오는게 이게 나중에 뭐 벙커까진 가질 않겠다 아 이게 실력이 아 아이고야 코트 하실거죠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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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뽈뽈뽈뽈뽈 눈이 눈이 흐흐흑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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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또 지나간 다 으흐 6 나 음 잘 하세요 방향을 언덕이 있으면 잠깐 오른쪽을 보고 쎄야지 절로 흐르잖아 아이고 오르막이다 누리모 하고 내가 똑같이 가네 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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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케이 하고 연습 한번 하자 자자자자 붙으라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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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위협적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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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야 야 그리 벨리 3번으로 입니다 아 여기는 대기가 많답니다 웬일로 똑바로 갔다 네 먼저 해야 돼 미루지 말고 잘하고 계십니까 아 진짜 안되네 아 저거 괜찮아요 몰라 살짝 한번 올려갖고 채우자 일단은 해저드긴 해저드입니다 네 늘림에다 못 올리면 응 아이고 저것도 왜 저거 절로 맞고 절로 튕겨나오는데 왜? 그래 왜 절로 튕겨나오니? 아니 스핀이 왜 바깥으로 안가고 안으로 튕겨나오니? 이야... 기술 좋네요. 흑도 아이고. 나 저런건 거의 처음 보는데. 목생도사도 거짓말이네. 아이고, 갔다. 이거 가서 한 번 더 채. 이거 그냥 거의 바로 그런데. 한 이 정도? 아이고, 예뻐. 15m. Jacob이. 100 acum, 걷는다. 아이고, 한 이 정도에 뒤로 great. 안 생각해 봐. 아유 까비 아유 까비 잘했어요 잘했어요 까비 나이스